학습지 풀 때 진도 다 나눠서 들을 때 잘 틀어주시면 굉장히 인기를 좋아합니다. 분식도는 방법 비주얼 생킹 인기 많이 얻고 있죠. 비주얼 생킹 시각 활용 수업이 있다면 저는 청각 활용 수업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음성변조기 보셨죠? 애들이 이거에 야 이거 안 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으면 할까? 그런데 이미 앱이 나와있어요. 음성변조 앱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소개해주고 수업 평가를 할 때 음성변조 가능하다 해버리니까 빅뱅이 일어납니다. 이게 놀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바로 이거입니다. 소가적용 음성변환비 이거를 수업시간에 적극 도입하세요. 그런데 이 안드로이드용이나 아이폰은 다른 앱이 있을 겁니다. 다른 앱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애들은 어떤 바퀴벌레보다 어떤 벌레를 더 싫어한다? 진지충을 더 싫어한다. 진지충을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교육청에 서울교육연수원에 교원평가 C등급 받아서 재교육 1년간 받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만나보고서 깜짝 놀란게 세상에 이렇게 교직에 집념이 있고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신에 차있고 또 거의 박사들이 많으셔요.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애들하고 소통이 안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손님들께서 열심히 사셨는데 소통에 소통이 그만 탁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애들 수행평가 100% 하도록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애들은 30%는요. ADHD, 게임중독, 우울증이에요. 걔네들은 숙제를 안 하고 못해야 돼. 그러니까 걔네들이 안 하고 못하니까 수행 점수가 한 70%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숙제 안 한 애들 나중에 마감 날짜 지나면 저는 그냥 마감 날짜까지 하면 다 만점이야. 노성비에서 참 쉽죠. 누구도 무슨 평가 기준이 없어요. 마감 날짜까지 내면 만점이다. 하루 지나면 1점, 반점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애들한테 다양하게 너희들이 장기자랑이라고 생각하고 해라 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보실 텐데 얘네들이 친구들한테 자기 잘난 척을 할 기회가 됐거든요. 결국 수행평가는 무엇을 높여주는 계기로 활용해야 된다. 자존감을. 자기들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애들은 정말 고생스러워도 하고 그리고 점수에 애들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 이미 평가 기준이 다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뭘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이라도 애들에게 이런 다양한 수행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을, 무엇으로 유혹하면 되실까? 선생님들이 받은 유행물 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학습지 중에 없나요? 자, 무엇을 통해서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아, 여기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 오케이. 세특이야, 세특. 네, 드릴게요. 타임머 드릴게요. 네, 오케이. 세특입니다. 자, 그러면 빨리 답하시는 분께 제가 이 책을 드릴게요. 세특, 교과 세특에 몇 자까지 적어줄 수 있다? 아, 네, 여기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네, 거기 써있지 않나요? 500자 거기 써있잖아. 자, 검색님이 탁원하신? 네, 그런데 저는 이 세특을 미리 다 준비해놔요. 이렇게 첫 시간에 세특을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고 얘들아, 이거 점수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교과 세특에 500자까지 적어줄 수가 있는데 뭘 적겠니? 선생님이 근변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럴까봐 그거 아무리 써도 150자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500자까지 써줄 수 있으니까 500자 꽉꽉 채워줄게. 근데 그게 예시작이야, 이게. 그래서 첫 시간에 그걸 나눠주고 예시작들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선택은 너희들이 해. 그래서 하반에들도 거의 400자 이상 받는 거야.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이 낯선의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세특이에요. 그런데 아, 선생님들이 제가 정국으로 다니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세특이 몇 자라는 걸 정확히 모르셔요. 그건 무얼 끝에 500자 채워준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세특은 정말 교사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죠? 총보다 무서운 권력. 대한민국에서 세특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뿐이야. 다시 생각해요. 학교에서 상위 10%만 적어줘라. 이건 정말 정말 넌센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무기를 버리는 꼴이야. 아, 그럼 일이 너무 많지 않냐? 빌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기저기 세특도 있잖아요. 이걸 나눠주고 문양을 해줘요. 교과서를 시험 범위에 1번은 몇 쪽? 2번은 몇 쪽? 3번은 몇 쪽?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해보세요. 인생 달라진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 이거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내려받으셔서 예시작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애들 교과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쫙 한쪽이나 둘 쪽씩 그래서 이거에 맞는 거 선생님들만의 좋아하는 미니북 같은 거 선생님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건지 그걸 전부 워딩으로 해요. 평가되는 말로 미니북을 통하여 어떻게 될까? 어떤 구성능력을 가지 이렇게 만드시라고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에 선생님 수업에 일대 혁신을 일으키 그러면 난로 목소리가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명은 어떻게 하냐? 세특은 기말에 가서 연말에 가서 이거 싹 나눠줘요 나눠주고 얘들아 자기가 한 거 형광펜으로 칠해라 그래서 다 걷어 그거 보고 편집해서 복사 복사 한 번 하는데 몇 시간 걸려? 한 시간 한 시간 이해되셨나요?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저는 담임할 때 종알종알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정통신문 있잖아요 그거를 써주지 않고요 이렇게 써줘요 가정통신문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는 생활기록부 사본을 정기고사 끝날 때마다 스테이플러로 철해서 딱 철해서 준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웃기는데 맨 위에 성적표가 있잖아요 성적표 보고 슥 뜯어서 버려 그리고 세특 부분을 친구하고 비교해 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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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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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줄 했던 이게 엄청난 교사에요 애들이 스스로 비교하고 슬퍼해 오케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애들이 내가 열심히 초등학교 때 잘 돼요 초등학교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이건 수행이다 초등에서 선생님들이 수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의미를 가져와요 성적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초등에서는 그게 잘 되는데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활용을 못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저를 있게 한 오늘 제천에 와서 제가 선생님들 앞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아이 때문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무기력의 대명 구동자세가 앉아있어요 소스 눈동자만 딱 볼펜도 들지 않아요 눈동자만 딱 하도 하도 이상해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아무게 가고 꺼내요 하도 특이하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를 쑥 보시더니 600명분에 997명이에요 그런데 다시 자기 무엇이었어요 이때쯤 되면 우리 그 선생님의 메시지 받아들이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아이 연습장이 딱 펼쳐져 있는 어느 순간에 지나가다가 그걸 본거에요 그게 제 인생의 전기가 됐어요 야 만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만화를 잘 그리는 애하고 못 그리는 애하고 가장 큰 차이는 눈에 있어요 못 그리는 애들은 눈이 다 똑같아요 잘 보세요 굉장한 수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도가서에 있는 단어를 만화로 표현해 줄래요 그 다음날로 그려왔습니다 다섯 그런데 저는 선생님들은 어 들렸어요 선생님들은 여왕의 눈이 끌리죠 저는 이 여왕이 별로 중인 밴드가 놀란거에요 바람 아 이게 보통 능력이야 그래서 이 아이 덕분에 제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영어 숙제가 맨날 영어 단어 외울 때 뭐하는거야 백백이 다섯번 열번 써 팔이 아파 나지 그 애들한테 제가 파이트로 지우고 얘들아 이거 풀어볼래 아무데나 한거야 그랬더니 그날 제 인생에 전기가 왔어요 애들이 이걸 풀려고 몰입을 하는데 요즘 시기에는 찌칵 소리가 안들리는데 해외 그 의 그 그 그 감사합니다.